서울대 성악과 수석조록, 길병민 단독 리사이틀 성악과 길병민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1994년 2월 17일 생으로 29세이며, 고향은 서울특별시입니다. 키 182cm, 약 90kg입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일찍이 짙은 호수력과 뛰어난 지량을 인정받아 동학음악콩쿠르 1위, 국립오페라단 콩쿠르 금상, 광주성악콩쿠르 1위, 대구성악콩쿠르 대상 등 국내 권위있는 콩쿠르들을 석권하였고, 대한민국 음악 대상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월드영 아티스트 부분의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죠. 2016년 프랑스에서 열린 뚤루주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사대 성악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17년 모나코 몬테카를로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비엔나 오토 에델만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2018년 조지아 투빌리시 오파라 크라운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2019년 미국 줄리오 가리 국제콩쿠르와 러시아 갈리나 피슈네브스 카야 국제성악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하며, 그의 예술적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 JTBC 팬텀 싱어 3에 출연하여, 장차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성악가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성악가와 크로스오버 그루 레떼아모르의 리더로 장르를 넘나드는 엔터테이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떼아모르로 활동하며 미니앨범 위시, 디지털 싱글, 이 별빛을 발매하였고, 김현식 헌정 리메이크 앨범에도 참여하였죠. 2020년 10월 한국 가곡 앨범 꽃대, A Time to Blossom을 발매한과 동시에 진엄 리사이틀이 매진되는 기업을 토했으며, 2022년 2월 17일 워너클래식 레이블로 정통 클래식 앨범 The Road of Classic 고전의 길을 발매, 2만 5천여장의 예약 판매로 멀티 플래트넘에 반의를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뮤지컬 엘리자벳의 황제 프란츠 유제프 역으로 출연하였고, TV조선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하여 모든 음악의 길은 마음으로 통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많은 관객들과 교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가대표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3월 단독 리사이틀 The Road of Classic 대최 미스터 트로트와 팬텀 싱어 3에서 국가대표 성악가로 실력과 대중성을 입증한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이 오는 3월 리사이틀을 개최합니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이 오는 3월 12일 금호 아트월 연세에서 리사이틀 The Road of Classic을 개최하며 팬들과 직접 만나는데요. JTBC 팬텀 싱어 3 출연 이후 데뷔 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앞서 길병민은 지난해 세계 3대 글로벌 음반사인 워너뮤직을 통해 동맹의 첫 정동 클래식 앨범 The Road of Classic을 발매하고, 예약 판매 하루 만에 플래티넘 달성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죠. 길병민은 최근 TV조선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 정통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는 물론 대중성이 짙은 트로트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로열 성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큰 인기를 구사했습니다. 그는 이번 리사이트를 통해 장르를 뛰어넘어 대중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리사이트는 앨범 꽃대와 The Road of Classic의 수록곡을 포함해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마중, 첫사랑, 헌정, 사랑한다 말해주어, 마리오는 물론, 국제 콩코롬 무대에서 가창한 대표곡들과 오페라, 아리아까지 담아 그야말로 길병민의 모든 것을 담았죠.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국립음악원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오페라 코치 정태양이 함께 연주하여 완벽한 앙상무를 선보입니다. 워너뮤직코리아의 익스클루시브 리코딩 아티스트인 길병민은 서울대의 음악대학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찍이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국내 권위있는 콩코르를 모두 우승으로 석권한 실력자입니다. 대한민국 음악대상에서 미래가 총방받는 아티스트에게 선정하는 월드영 아티스트 부문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으며 예술적 잠재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2016년 프랑스 툴루즈 국제성악콩코르 우승 이후 이탈리아와 러시아, 조지아, 오스트리아, 미국동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오페라 가수로 성장해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입성했죠. 오는 3월 12일 금호 아트월 연세에서 열리는 길병민의 리사이틀, 더 로드 오브 클래식은 24일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가 가능합니다. 길병민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시편 146편 2절 나의 생전의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오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